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토나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슬로우에 금전지원이 있었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슬로우의 샘플 세일인데요 지금 라이트나우 비슬로우 공홈에서 내일 8월 6일 자정까지 샘플 세일이 진행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현명해요 1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되게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자 제품들을 보기 앞서서 샘플 세일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가격을 휘뚜루 빠뚜루 하냐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더러운 거 아니야?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막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샘플 세일은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 분들께 협찬이 나갔다 반납되어서 다시 돌아온 제품들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가지고 출고가 되는 제품들이에요 영상을 보기도 전에 샘플 세일로 달려가실 분들 주의사항만 알고 가세요 샘플 세일은 교환 및 환불이 안 되니까 꼭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는 정립금이나 쿠폰이 중복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내일 구매를 하셔도 8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샘플 세일 보러 가실까요? 비슬로우 샘플 세일 링크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퍼플라인, 스탠다드, 오리지널, 슬로우 보이 모두 샘플 세일이 진행되는데요. 모든 전제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링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구매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걸리실까 봐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 분명 여러분들은 다 한번 훑어보실 거 알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레더 포켓 블루종이에요. 지금 비록 덥지만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선선해질 거거든요. 레저기는 하지만 레더 블루종을 다만 1,700원에 구매를 합니까. 무려 70% 할인. 샘플 세일이니 이게 좋은 거예요. 모델이 이거 한 번 걸쳤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70%. 아유 개꿀이지. 첫 샷을 보시면 좀 여유로운 실루엣의 오버핏 레더 블루종이에요.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델 스펙에 있어서 라지 사이즈로 갔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사이즈는 꼭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관 환불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트렌치코트. 이 레프 더블유 트렌드의 트렌치코트가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샘플 세일이 5만 원. 단전 5만 원 해요. 트렌치코트를. 이거는 야 고세보다 싸다. 되게 미니멀한 감성이거든요. 버튼 컬러도 안 보이고 그 벨트의 D링조차도 블랙으로 처리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유행을 안 타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렌치코트가 손에 많이 갈까요? 하실 때는 이럴 때 트렌치코트를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내가 안 입어도 엄청난 손에는 아니라는 거. 이게 디테일적으로 엄청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가을에 되게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필드 점퍼예요. 후드가 달린 필드 점퍼. 아무래도 시티보이 무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FW 시즌도 굉장히 편안한 무드의 옷들이 계속 유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추리닝 바지 꺼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다 거쳐주고 캡 하나 써주시면 그게 시티보이지. 샘플 세일에서 구매를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전 두 가지로 갈려요. 정말 쳐서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옷을 시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잘 입겠다 하는 옷을 득템하는 현명한 소비하는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랙 제품이 여러분들께서 편히 입으실 것 같아서 블랙 제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툭 걸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우터 추천을 했으니까 바지들도 봐야겠죠? 데님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워싱 느낌이 들어간 블랙 데님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60% 하니엔딩 들어가서 27,000원이에요 여러분. 27,000원에 요즘 지하선가 가가도 바지 이 가격에 구매 못해요. 만약에 나는 아직 워싱을 시도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힙한 무드를 해보고 싶어 하실 때 이럴 때 샘플 세일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가격이 동일하게 27,600원으로 통일됐어요. 이런 청바지 하나 갖고 계시면 아이보리 크림진이 대세이지만 나에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직 시도를 못하셨다면 이런 샘플 세일 때 27,000원에 테스팅을 해보기 딱 좋겠죠? 그리고 나는 FW를 준비를 하는데 라이트한 컬러감의 바지를 사도 되나? FW 시즌에도 크림진은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잘 착용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행까지는 엄청 안 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샘플 세일이라고 해서 꼭 FW 시즌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여름은 또 와요. 사계절은 돌고 도는데 여름에 입을 반바지를 싸게 구매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아이보리 데님 쇼츠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버뮤다? 좀 와이드 핏으로 반바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가을에 셔츠 하나 크게 입어주시고 이렇게 통 넓은 반바지 하나 입어주시면 시티보이 무드 낼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23,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 추천 제품은 제가 여름 컬러 조합 편에 사용했던 바지예요. 실제로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얇은 반바지 느낌으로 엄청 기장감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가격이 15,600원. 이거 약간 커피에다가 디저트 하나 먹으면 15,600원 나오거든요. 고가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 더스티 베이지 컬러감이 나중에 가을이 조금 가가 오면 블루 계열의 긴팔 셔츠랑 매칭을 해주셨을 때 느낌이 굉장히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렸듯 SS 상품도 사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티셔츠 제품분들도 14,700원. 65%에서.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앞쪽 프린팅이 과한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건 뒷반 프린팅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포인트 되고 아까 추천드렸던 흑청 데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나일론 블레이저 자켓이에요. 이 제품이 가격이 70%로 해서 38,000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이런 바지 하나 FW 때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셀비지 데님 느낌에다가 위에다가 나일론 자켓 하나 걸쳐주면 치티보이 무드 낼 수 있는데 가격 둘이 더해도 지금 바지가 31,600원이죠. 둘이 더해도 10만원이 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짜배기는 끝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비슬로우 스탠다드에 쿨 자켓이 블랙 블레이저가 있는데 요거 봐 요 슬랙스 있죠? 플리츠 와이드 슬랙스 인버트 요 제품은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했고 굉장히 편하고 얇고 철랑철랑거려서 초가을이나 가을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5만원이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 보셨으면 빨리 사러 가! 빨리 사러 가야 돼요. 이거 수량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확인은 필수고 교환 환불 안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비슬로우 샘플 세일 탐방을 해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샘플 세일인 만큼 수량이 엄청 넉넉하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빠르고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건이 있다면 영상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빨리 구매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